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ASMR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건데 좀 설레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견과루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납에 랩 꼬 awaiting 보조 오뚜 더 넣지 더 넣지 캔보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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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요 맛있어요 하몬드 처음이라 제가 자꾸 마이클드해요 아이스크림 ASMR 보기만 하다가 제가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이번에는 두개를 한꺼번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처음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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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으니까 초코맛 견가루들 조그만 견가루들 맛있어요 현미같아요 고소해요 한꺼번에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맛있어요 고소해요 샘오이같은데 다이어트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건포도랑 이게 무슨 페리 종류인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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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네요 성질이 급해서 하나씩 못먹겠어요 다 먹을게요 와우 너무 고소해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와우 이상 경과류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izza 4 5 5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